2위는 연속 끝내기 시도입니다. 김태환 각도 좋습니다. 뒤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김세궁은 제자리에 지금 점점점점 대회전으로 오는 라인이 짧아지거든요. 더 코너 깊숙이 진행됐어야 됩니다. 비껴치기 이번엔 다시 차팍의 동점탑 옆돌리기가 보이죠? 옆돌리기 짧게 구사하는게 득점 확률이 높습니다. 불이 잘 시켜줬구요. 짧게 잘 타고 내려옵니다. 차파 여기까지 매치포인트 김태환 김태환 선수가 끝낼 기회를 두 번이나 가지고 있었는데 모두 실패로 돌아갔구요. 이전 이닝에서의 뱅크샷이 너무나 아쉽죠. 매치포인트 차파 안으로 돌렸습니다. 힘이 되나요? 괜찮아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단번의 마무리 역전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천차파 이렇게 기나긴 승부 끝에 블럭 리조트가 승리를 거머쥡니다.